너는 쭈그리가 되는 거야, 오징어처럼. 아, 진짜. 스카이비? 신랑 빠빠기! 안녕하세요. 아니, 신랑 빠빠기 맞냐? 맞아. 맞지? 맞아, 맞아. 오늘은 인도네시아 걸그룹 스타비의 타임 투 프라이 타임 투 프라이 말은 죽인다. 타임 투 프라이! 근데 좀 됐더라고, 2019년도에 데뷔했어. 어? 그래? 일단, 다 이뻐. 너는 쭈그리가 되는 거야, 오징어처럼. 아, 진짜. 일단, 볼까요? 그럴까요? 네. 지금 나오는 여자... 응. 스타비 다 4명이야, 모두. 아, 4명? 응. 남자는 아니야. 응. 갇혀있는 거야? 응? 모른데, 일단 남자 잘못했어. 하하. 슛. 오, 이쁘다. 오, 진짜 이쁘다. 오, 진짜 이쁘다. 오, 이쁘다. 오, 이쁘다. 오, 차에서 대곡이다. 호인sel같은! 네네. 오, 이쁘다. 드립저가 믿는 노래네. 벌끄럽시네... 그런 느낌이네. 벌끄럽시네, 그оде이야? 원래, 민정노래도 이런. 나는 가위가 엄청banding. 음... 십이룩네 뭔가요? 아라비안 라이트! 그런 느낌? 아 근데 계속 매번으로 보게 돼 다 이쁜다고 이가 리더야? 파란색? 나 색깔이가지 지금 대박! 손톱 작죠? 그치? 그치? 귀여워 잘가자 안무 엄청 좋다 좋다 나같이 말아 나같이 말아 나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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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쁘다! 오! 터졌어! 나는 그냥 태어난다! 오! 맞아! 맞아! 오! 뭔가 주문나는 그런... 주문나는... 하하! 그 남자는 어떻게 됐어? 처음에만 나오고 안나오네 끝엔? 어디갔어? 헐! 야! 이거 뭐냐? BTS도 BTS의 팬클럽 이름이 아니잖아 여기 스타비의 팬클럽에는 이름도 이뻐! 뭔데? 스카이비 스카이비? 오! 가수들이 노래 제목 따라간다고 하잖아 그치 맞아 맞아 노래 제목이 타임 투 프라이잖아 이제 별처럼 하늘로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쇼쇼쇼쇼 샴파이 순바라기! 오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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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쇼쇼